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고를 갖고 놀겠습니다. 여기 연수가 새로 만든 레고를 레고도 있습니다. 어 얘 알죠? 어 얘 얘가 갖고 있던 대포탄 알죠? 연수가 이거 날개뼈다고 하죠? 어 대포탄 뺐어요. 그래서 대포탄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짜잔. 짜잔. 이거 입 벌릴 수 있습니다. 봐봐요. 어 망가졌다. 기다려보세요. 이때 동안 이 머신 레고를 보고 있어요. 짜잔. 어 고장났다. 짜잔. 이거. 다시 꽂혀야 돼. 크크. 어 다 고쳤습니다. 여기 보이죠? 뚜둔. 내 이름은 모르겠어. 이거 검은색 있죠? 여기 검은색. 이 검은색이 눈이에요.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. 이거. 기원 dat입니다. 예. 안녕. 나는 좀 대질이 닮았어, 크크. contro done. 아 administrnosis프람이 나는 이빨이 부족부족해서 무엇인지 잘 먹어 여기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녕 나는 군인 아저씨야 근데 여기는 얘네들 때문에 군인이 못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처해하려고 해 나는 공살 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네들 때문에 공살이 다 못지어서 혼자서 쫓겨났어 그니깐 얘네들이 해체하려고 해 얘네들은 나쁜 놈이에요 얘네들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를 해체하려고 해요 얘들 그릇도 자기가 저거한거 아닌데 그래요 그니깐 얘네 해초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알려드리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 대 드래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옛날에 드래곤이 많이 살았습니다 나는 좀 이상한 괴물도 있었죠 그리고 또 완전 귀여운 괴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래는 괴물도 있었습니다 헬로우 이만큼 많은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이 얘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이 얘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어 누구게 누구지 드래곤이랑 괴물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의 비상물로 그리고 자동차를 갈거지 자동차를 갈거지 하하하하 따단 따단 오호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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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가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더 편하게 뒷면이 타고 하하 이거 옛날에 만들었던 레고 알죠 이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나도 빠지면 안되지 난 앞에 운전해야돼 하하 운전하구요 하하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드래곤대 사람 이야기 있죠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더 없다고 해드렸어요 따단 흠 따단 우리가 꼭 이길거야 하하하 스윙 두둔 두둔 이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고 이쪽은 드래곤이에요 누가일까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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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장이다 구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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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러 하겠다 얍 동격 위이 나기 공격 팍 구앙 구앙 오 드래곤 너무 아프겠다 구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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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앙 빙 여기 이 옆쪽은 사람 얼굴 입니다 사람 얼굴? 어 그래? 고맙다 뭐..무어준지 잘 먹는 내가 담아라 캬 어 왜 날이 날이 넘어지게 하면 안되지 오 죄송합니다 저거 몰랐어요 음 그치 으악 똥 밀어봐 어떡해 어우 죄송합니다 좀 불쌍하다 이야 공격 으악 무서워 그러다가 사라 그러다가 얘가 얘가 텁섬 노렸다 이렇게 물어서 이 장 장이 가만히 있게 되었다 비비비비비비비비 어 이거 물고 있어서 아직 가만히 있었다 바퀴를 불고 있었다 근데 작동은 되있었다 근데 얘가 얘 이빨로 이 움직이는 걸 박았다 왜 안 움직이는 거다? 지금 다 하얀 방사! 불꽃 발사! 방울이다! 빙! 방울은 되있지 그래서 방울이 하였다 이렇게 해서 놓치면 안 돼! 놓쳤습니다 놓치고 나왔습니다 얘는 흑흑흑흑 어 네 근데 한방님 먹어줬습니다 한방 아니 한방 말고 방패로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 이 사람 완전 대단합니다 흠 이제 부하가 딱하면 떠나봤지 얘랑 얘를 없앴습니다 얍잡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짜잔 얍! 내가 다 가셨어요 펀치 잘하네 우호호호 으아하 으음 으아하 으음 나 군볼 어떻게 하면 되죠? 얼굴 주쳐라 아우치 한방 먹고 으으 두방 먹었습니다 이 두사람에 한방씩 먹었습니다 흠 이게 납차 여러분 확 불꽃발사 확 뚜어어 그래도 난 방울을 막았다 치는 것도 방울을 막았다 더워 에이 아직도 왔잖아 한 판도 못 막았어 방울을 다 막았어 방울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음 나도 이 납점이 차일 수 있지 빙빙 방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퀴로 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부시면 됩니다 아 그래 뒤에 있는 것을 막 부실라고 한다 파 그래서 부서졌다 부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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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당연히 이게 쓸 수 없어 어쩌냐 우리 맛이 하하하하 난 누구도 먹이 생겨라 야 공격 파 어 이구리 먹뿐 때려야지 빙빙 얼굴은 한 열두 번 때리면 됩니다 그래만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열두 번 때려라 근데 아직 스피드가 너무 많이 잘 잘 됩니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 스피드 네 알겠습니다 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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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는 앞면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하도 없어졌다 이제 나은 남았잖아 나 혼자서도 싸울 신이 있지 야 내 발차기 스피드 늘어 쎘다 스피드가 없어지니깐 늘어났다 이제 오리파 한방ась 한 사람에 열두 방이에요 그니깐 24방 때려야 되요 두 방 우아아악 세방 푸약국 이제 3밤 4밤, 5밤, 6밤, 7밤, 8밤, 9밤 10밤, 11밤, 12밤 한 사람 사망했습니다 내가 졌다 한 명은 도망갔답니다 사망해야 해 도망갔답니다 으악 도망갔어요 이제 남은 남았군 내부가 좀 막창하군 야 공격 내가 좀 고쳐야겠군 삐삐삐삐삐 프로그램이 이제는 잘 됩니다 이제 스피드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으악 특히 다시 고쳤지 우리 바치지 방어 으악 그리수가 꼬리바치 반가워 아이고 힘들어 위에 내 차례인가 빙빙 공격력 나갑니다 공격력 빙빙 펑 그래도 난 살아있다 야 얼굴을 푹 한밤 한밤 두밤 세밤 네밤 다섯밤 여섯밤 일곱밤 열육밤 아홉밤 ilee 빨리 열한 밤 열한 밤 그때 딱 방어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깐 아직도 못 이겼다는 것이죠 너무 끈질기고 너무 잘해 딱 한 밤을 됐습니다 이제 이겼습니다 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겼다 이겼다 예 예 이제 결과 오늘은 레고 같고 돌아봤는데 어땠어야 됐나요 키만 타임에 또 봐요 빠빠 이 이 놀이의 제목 까먹지 않게 지금 알려줍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어 보면 사람 대 드래곤이에요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고 같고 돌아봤는데 어땠어요 키만 타임에 또 봐요 빠빠이